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없다. 가문의 일원으로서 사명을 이루는 것만이 내게 허락된 정보야. 출정의 날이 밝았다. 기사단의 영광을 위해! 퍽! 몰아붙이자! 돌격! 영롱한 희명! 해방되어라! 복무! 개방! 이한민! 가문을 위해! 반드시 명예를 되찾겠어! 파고든다! 무리한 자동으로... 징벌을! 몰아붙이자! 번! 전하! 전하는 자비로운 분이야. 반역자의 가족도 구해주실 만큼. 평화로운 시기였다면 훌륭한 황제로 역사에 남으셨을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